지난주에 충격적인 사건 전해드렸죠. 30분 간격으로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정말 무자벨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던 20대 남성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났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 남성 9년 전에도 무차별로 사람을 폭행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전북 전주시 한 대학가에서 새벽 3시 반부터 4시까지 불과 30분 간격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폭행을 당한 여성 뒷머리를 불시에 가격을 당했지만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다행히 도주를 해서 직접 신고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두 번째, 불과 첫 번째 범행이 일어난 지 30분 만에 다른 20대 여성을 또 따라갔습니다. 무차별 폭행한 뒤에 기절시켰고요.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방치를 했는데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고 인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새벽 4시의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여성이 발견된 시각 낮 12시 반이었습니다. 무려 8시간 넘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남성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체포가 됐는데 조사를 했더니 성범죄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구속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세상에 조금 전에 CCTV 보셨어요? 바로 바짝 따라 붙어서 저 피해 여성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게 인간입니까? 이 몹쓸 인간, 악마 같은 인간이요. 그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해자신문을 받았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누가 가서 저 인간 마스크 좀 확 벗기면 안 됩니까? 정말 너무나 분이 치밀어 오르는 사건인데 문제는 이번 사건 말고도 9년 전에도 누군가를 무차별 폭행한 적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70대 노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 힘 없는 노인이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30분여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을 이어간 거예요. 그때 그 인간, 우리 기억나요. 저 인간 기억납니다. 기억나, 진짜. 당시의 진 씨의 나이는 고작 19살이었습니다. 와, 진짜. 저 70대 노인은요. 아, 내가 일어나 죽는구나. 아마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9년 전 피해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구나.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피의자, 이 악마 같은 인간이 당시에는요. 학생 신분, 청소년이었어요. 최진봉 교수님이 진짜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저 어르신을 저렇게 무차별 30분을 폭행을 해요, 30분을. 70대 어르신을 당시 19살, 2015년도 19살 청소년이 70대 할아버지를 30분간 폭행을 한 거예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저렇게 무릎 꿇어서 빌기까지 했는데 때리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치 4주의 피해가 일어났고요. 귀에 고막이 터졌어요. 그 정도로 때렸어요. 세상에. 아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자기가 길 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나 봐. 그 부딪힌 게 화가 나서 저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깨가 부딪혀서 화가 나도 그렇지 어르신을, 70대 어르신을 저렇게까지 무차별 폭행을 합니까?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은. 진짜로 화가 치밀어 올라요. 박성빈 변호사님,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저 진짜 전 알고 있는 욕을 다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9년 전 노인을 폭행할 당시와 비슷한 시기에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가 하면 이번 사건과 똑같이 당시에도 20대 이상 2명을 폭행하게 됐습니다. 뭐하는 인간이죠, 진짜? 그때 피의자는 강도 성폭행 상해가 적용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오다가 지난 2022년에 출소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2022년에 출소인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교도소 가서 뭐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사실 교도소에 보내는 건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정교화를 위해서인데요. 이 사람은 전혀 뉘우친 모습이 안 보입니다. 출소 1년 6개월 만에 벌써 20대 여성을 30분 간격으로 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심하게 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22년 출소 당시에 분명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자팔찌 부착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썼더라면 범죄를 저지를 조금이라도 망설임을 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진짜 궁금한 게 왜 그러면 이 인간한테 이미 성폭행 전력이 전과가 있는데 왜 출소 때 전대발찌 부착이 안 된 거예요?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청구를 해서 법원이 인정을 해주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검찰이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기각했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전자발찌 부착이 일종의 보안 처분이긴 합니다만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만 부착 명령이 인정이 되는 그런 보안 처분 중에 하나인데요. 구체적으로 상습범, 그러니까 2회 이상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부착 명령이 선고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가 초범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에 사건 벌어진 곳이요. 대학가 주변입니다. 여성들, 지금 혼자 지낸 여성분들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인간 또 9년 만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번에 구속됐는데 좀 더 교도소에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좀 여원이 격리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9년 전에는 강도 성폭행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이 두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가 더해져 있습니다. 특히 출소 1년 6개월 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형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이라고 해서 법정형 상한의 최대 2배를 가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굳이 누범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묻지마 폭행, 특히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9세 연령 등을 감안하고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폭행에 폭행의 난폭성도 상당합니다. 마치 국가 권력 수립 이전에 통제받지 않은 무차별적인 범행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국가가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겠죠. 이번의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 20년 가까이도 충분히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정말 이런 인간들은 지구를 떠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분노가 침이는 그런 악마 같은 그런 인간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침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분노가 침입니다.